자 그러면 여기가 예 예 여기가 지금 무슨 뭐 진도 박물관입니까 아 시에 그린 시화 박물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 예 그린이라는 게 예 시의 그림을 그렸다는 의미로 예 예 그린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수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수석까지 수석도 그리고 우리 중림이라는 데가 대죽수풀림이 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중림이라는 어 그 청아함 그런 것도 수석하고 어 오우가의 시도 수석과 송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돌이 들어가면은 죽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 뒤에 죽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에 대나무 청죽들이 많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 우리 그 고향을 좀 아름답게 좀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진짜 꾸며 써야 되는데 이제 인자를 만났네요 아 이게 보니까 그러게 예 예 여기 설립한 분은 예 예 시인 이 기업 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아 잘 모르겠습 중앙에서 많이 안나 문단이 많이 알려진 분인데 예 예 경기대학교 교수이시고 예 예 그 한국 시조시학회 회장이 여러가지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런데 이제 그 이 명당 자리를 보셨네 예 예 예 예 그래 가지고 그분이 지금 이걸 죽을 저기 자기產minister 사비로 예 예 예ring접 일제의 도움 없이 지금 꾸미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언제 어느 정도 개관을 할 개관은 작년 6월 18일 날 했다니까 아 개고는 벌써 한 상태입니까 예 아 그래요 안는 이런게 지금 건립 집중해 가지고 정리하는 중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진짜 멋지게 좀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는 다 정리되어 있고 지금 봐도 되네요 예예 전시 다 되어 있고 일단 한번 둘러보시죠 그런데 여기 사장님이 그러면 진도 분이십니까 아니면 아 진도가 아니고 해남 출생이에요 아 해남이나 진도나 뭐 예 예 이게 제가 그 여기 어 어 이제 여기가 모교인데요 아 그래요 여기가 모교입니다 아 모교인데 이제 그 이 앞전에 와서 보니까 거의 폐교가 돼 가지고 예 뭐 뭐 빨리 누가 돈 있는 사람들이 해 가지고 좀 뭐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폐교전지 10년 됐다고 그러죠 예예 예 그러니까 빨리 이런 것을 활성화 시키고 그래야지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요 이 학교 기자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고 누가 인수를 했으면 되는데 풍금이나 그런게 다 부서져 있어 그래 너무 안타까운 거야 유리창도 다 깨져 있고 예 그런데 너무 멋집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종언도 있고 아 수석 박물관 지금 조경하는게 아 진짜 이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한 번 쭉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제가 이거 나무 심어서 같이 올려놔요 아 예 예 어집mad無 이 짜밥 다음 우리 여기에 올라가 가지고 선생님 십이 의 어집님이 맹렬히 올라가서 답 않 많이 타먹었죠 이렇게 멋지게 지금 이 아담한 교정이 이렇게 멋지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추운데 이렇게 홀라당 벗고 있네 어이구 엉덩이가 너무 예뻐요 자 그러면은 어 어 이정도로 여기서 마치고 이제 어 그 사장님이 안내 준다니까 소개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